1, 2, 3 1, 2, 3 2, 3 2, 3 1, 2, 3 2, 3 3 밀레이차 일단은 뭐...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은 팀이어서 좀... 기분이 좋았구요 뭐 같이 운동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설렘이 좀 있었어요 반대로 될 거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음 부담감은 뭐 딱히 없고요 운동하는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분위기가 일단은 뭐 운동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 노는 게 아닌데도 운동이 저는 재밌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볼 운동할게요 우승이요 우승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한국전력 빅스톰에 오게 된 하승우라고 하는데요 뭐 와가지고 적응은 이미 다 한 것 같고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승할 수 있나요? 이렇게 좋은 형들 있는 이제 최고인 선수 형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배울 점도 많은 것 같고 그런 팀에 오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영광입니다 솔직히 좀 무섭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 제가 먼저 다가가려고 하고 있고 형들이 되게 말도 먼저 이렇게 걸어주시고 같이 뭐 게임도 하면서 많이 친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석이 형이랑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라서 일단 친했고 요즘 좀 친해지고 있는 민욱이 형이랑 재학이 형 말 많이 저한테 해주어가지고 친해지고 있어요 뭐 열심히 여기 써있는 것처럼 노력을 뛰어넘는 재능은 없다고 저도 항상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노력하면 노력하다 보면 정상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훈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팀에 합류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기분도 좋고 이번에 돌아오는 시즌에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